2016년 3월 8일 빠 빠 빠 빠 왜? 나 토요일에 내일이랑 시내 가게 용돈 좀 줘 얼마? 6천 원 6천 원? 6천 원 거 뭐 하는데? 뭐야? 1,000원으로 하고 내가 모음 전화 쳐서 CNA, 역떡, 베라, 봄봄, 온플러스, 노래방, 오락실, 인생네컷, 등등 등등? 응 오늘 아빠랑 같이 자면 만원 어때? 나 알았지 오케이 알았어 악자 손뼉 약속이다잉 구독 누르고 가라